김수민의 논,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선과 관련해서 중도층을 얘기를 해보겠다. 좀 너무 주제가 난해한 거 아닙니까? 난해한가요? 중도라는 층 자체가 좀 난해한 성격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애초에 이게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런 프레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변화가 있다면서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개호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무선 85%, 유산 15% 비중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 14.2%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안심하고 말씀하십시오. 마치 랩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45% 응답이었고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3%였습니다. 비슷하네요. 오차범위인데 예전에는 정부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이라는 쪽이 한 10%포인트 정도로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역전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추세에 있다는 거죠.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어쨌든 추세로 보면 정부 심판 쪽이 느겁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중도층 얘기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중도층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보수층이야. 정부 심판 쪽에 기울어져 있었던 건데 중도층에서 이번 조사에 보면 39대 50으로. 이건 오차범위 바뀌네요. 네. 그래서 정권 견제론이 우세했고 무당층에서도 18대 49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도층이 좀 정부 거꾸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해 조국 사태 때의 여론 추이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나 공소장 비공개 또 임미리 교수 비판 칼럼에 대한 고발 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도층하고 무당층은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것도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나요? 이 얘기가? 그런데 뭐랄까요? 야당한테 야당이 잘하는 게 있거나 여당이 못하는 게 있거나 이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상대 평가를 해보자면 최근에 보수 야권 쪽에서는 사실 지난해까지 계속 질이 멸련하다 이런 평가들 많이 받았죠. 장외투쟁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높았는데 일단 통합을 성사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 어쨌든 저기는 이제 포용적으로 좀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저기를 찍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겠고 또 미래통합당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당이라도 찍어볼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에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정부 여당 쪽 찍어줄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견제하겠다라고 응답해야겠다. 이런 층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막판에 이 층이 또 얹혀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여론조사는 또 실제 투표는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전략적 여론조사인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응답하는 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있을 거예요. 생각을 또 하나 더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뭐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도층을 하나로 똑같이 보는 것은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정책에서는 진보적인 쪽을 택하거나 어떤 쪽에서는 또 보수적인 쪽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이슈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찬성이나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는데 중도층이 또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쓸려가서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기하고 여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딱 사이에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추격하면 중도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다단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불순할 뿐이지. 불순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불순하다는 말은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양쪽 양 뒷단은 아니다. 사실 진보나 보수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봐도 모든 사안에서 진보에 해당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중도도도 또 그런 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가 갖고 있는 중도층이 갖고 있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무당층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보면 무당층 중에서 자신을 중도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긴 합니다. 많이 겹치는 건데 중도층은 어떤 개인의 습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에서는 진보나 보수 이런 쪽으로 크로스해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좀 결정하는 방식 측면에서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습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파층하고 공통점이 될 텐데. 우유부단한 건가요? 우유부단인데 이게 사람이 사람 스스로의 권력이라든지 몸값을 가치를 올리려고 전략적으로 볼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깃발 들고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결정을 함으로써 캐스팅 보트를 친다거나 이런 쪽으로 처신을 할 수가 있는데 중도층은 아무래도 좀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선거에서도 이제 막판에 임박했을 때 비로소 뚜렷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부동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비슷비슷한 말이죠. 이게 겹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의문은 중도층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중도를 표방한 정당들은 지지율이 낮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현존하는 중도 정당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지리멸라 하지 않냐. 그리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도층인데 경제적으로는 진보고 안보 쪽에서는 보수를 선호해요. 그런데 중도 정당인데 거꾸로 안보는 진보적이고 경제가 보수다. 이렇게 되면 또 지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이 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한국선거제도인데요. 한국선거제도는 85% 정도의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뽑고 그 지역구 의원들은 모두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특히 1차 투표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다 보니까 1당 2당이 아닌 3당 이하의 후보를 찍는 것이 이게 사표가 되지 않을까. 승자독식.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중도 정당이 유력하다면 모를까 3당 이하로 쳐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쪽을 심판하기 위해서 1당 2당 중에 한쪽을 찍어야겠다라고 중도층도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중도층은 그걸 정해두고 있지 않을 뿐 1당 2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연성이 더 높아진 거죠. 어찌됐든 어느 당이든 중도파를 잡아야지 최종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막판에 좀 결정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주요 대상으로 막판에 꼽히지 않는 실수를 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최근에 싫어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각 정당에서도 엄살 작전표가 마지막까지 중도층이 한쪽으로 또 중도층은 한쪽이 잘 나간다 싶으면 다른 쪽의 무게를 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견제하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번 선거 어렵다라는 엄살 작전이 또 여러 정당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구나 어떤 정당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막판까지 다 쓸 텐데 이게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중도층의 마음은 알 수도 없다. 이런 얘기네요. 청취자분들은 중도층입니까? 저는 중도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중도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중도 중에 중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중간에 언급이 됐죠.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이 멘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총선이라서 이런데 민감한가 봅니다. 자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